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관록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관상이에요 이것은 여기가 볼록한 사람 반듯하고 볼록 튀어나온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출세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관록이 좋은 이마로 보시면 밝고 투명한 위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잘 생긴 이마 뒤로 너무 젖혀졌거나 이러면 반성학적으로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뒤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선 모양으로 이것들이 관록이 좋은 이마라고 할 수 있고 안 좋은 이마는 이마가 많이 좁은 사람들 그 다음에 중앙이 꺼져 있는 사람들 흠이 있거나 빛깔이 어두침침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관록궁으로는 안 좋은 이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의궁은 지금 헤어라인 양쪽 끝 눈썹 끝에서 기밑 머리가 난 그곳까지 얼굴의 측면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직장의 이동, 주택의 변화라든지 약간의 역마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행이나 받고 주는 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여행 갈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안색이 이쪽 부분이 어두워진다든지 그러면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를 연장하는 기간은 이 암색이라고 하는데 이 암색이 지워질 때까지 약 15일 정도 이를 연장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 가장 좋은 천의궁의 조건은 살이 도톰하게 차올라 있는 것 약간 편편하게 전체적으로 편편하게 이렇게 올라온 이마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의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마살과 관계가 있는 역마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덕궁인데요 복덕궁은 눈썹 끝머리 상단의 이마에 위치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마 쪽 좌우 두 개의 복덕궁이 위치를 하는데요 이것을 천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이 자리가 좋으면 기회가 좋고 그 다음에 어떤 횡재수라든지 물질로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피부색이 맑고 밝으면 복이 찾아 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부모궁이에요 부모궁은 부모에게 받을 복을 말하는데 관록궁을 중심으로 양쪽 좌우 2cm 정도의 이마의 일면을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반반하고 흠집이 없어야지 부모가 안부가 편하고 또 부모 자리가 좋다고 하는데요 오른쪽이 아버지고 왼쪽이 어머니를 뜻합니다 이것은 지금 홍색, 황색, 밝은색 선명하면 건강해나 부모가 장수하거나 부모에게 기쁜 일이 있는 것이고요 이쪽 부분이 어둡고 꺼져 있거나 청색이나 검은색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집안에 우한이 있거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눈썹이 이중이거나 그러면 부모가 재혼할 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형제궁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궁은 눈썹 바로 윗부분 양쪽을 뜻하는데요 눈썹은 눈보다 미장이 길어야 하며 올이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위상에 힘이 들어 깃들어 보이는 눈썹 이 부분 눈썹 올이 억세거나 아니면 산만하거나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잘려 있거나 숱이 너무 없는 것은 인덕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영과장을 할 때 눈썹이 없는 분들은 이 대인관계 인덕이 좋으려면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워줘서 그 사람이 관상운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좋게끔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남성은 좌미에서 형제운을 알 수가 있고요 여성은 우미에서 자매운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형제운이 또 인간관계랑 연관이 있는데 만약에 형제운이 좋다고 하면 인간관계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이쪽이 눈썹이 없거나 흩어진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매랑 아니면 형제랑 그렇게 돈독한 사이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눈썹 생김새를 통해서 이 눈썹 생김새로 형제나 자매의 숫자를 파악을 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점쳤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형제자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형제가 보통 나오면 6명, 7명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자매를 뜻했는데 요즘에는 형제자매가 없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많아봐야 2명, 3명 이러니까 요즘은 지구상의 모든 대인관계를 뜻하는 자리가 이 형제궁이라고 합니다 이 형제자마를 뜻하는 자리에 대한